저는 영어교사인데 얘는 미대를 가게 해요. 미대를 가는데 얘가 입학사정 가는데 추천서를 저한테 써달라고 해요. 그런데 수영평가가 다양합니다. 미대가 학생은 그림으로 하고 최대가 학생은 몸으로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수영평가를 하긴 했어요. 여기는 맨 마지막 수영이 되어있는 교과서 홈메이커 그러니까 육아베드를 표현되고 얼굴이 흐릅니다만 애교체에서 침얼거리고 청소하게 밀고 이런 모양들을 교과서에 얻는 이미지를 창작했습니다. 이게 미대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합격했습니다. 이건 시작합니다.